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로그인 쉽고 편하고 신뢰를 기본으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로그인입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될 저렴한 가격에 잘 관리된 주택과 일조건은 물론 접근성 좋은 큰 농지가 포함된 주택매매 이야기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우리 매매주택과 농지는 청도군 매전면 관할이라는 옛부터 부촌이 형성된 곳으로 청도군청과 IC가 인접하고 이웃간 정이 두터운 마을입니다. 오늘의 매매주택과 농지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일조건 좋은 남양에트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관심있게 이야기 나누어 볼 매매 물건에 대한 핵심적인 부동산 정보 먼저 체크하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있는 한 필지의 대지와 두 필지의 농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면적은 대지가 169.4평 560제곱미터입니다. 두 필지 농지의 면적은 1,005.4평 3,324제곱미터입니다. 대지 포함 총면적은 1,175평 3,884제곱미터입니다. 2013년 9월에 사용성인 받은 주택은 일반 목구조 남서양 복청주택으로 1층은 정축된 면적 포함 29.7평 98.23제곱미터입니다. 2층은 5평으로서 연 건축 면적은 35평 114.8제곱미터로 건축되었습니다.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된 외벽과 싱글 처리된 지붕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과 우측면에는 잘 관리된 데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 생활용수는 개별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1개의 방과 알파룸, 1개의 욕실,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정축된 대형 창고와 보일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개의 방으로 평면 구성되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국도에서 분리되어 포장 잘된 마을길 1.5키로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통행 무난한 좋은 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농지가 분포되어 있고 농지 측면을 이용해 주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주택의 전면 농지는 자연 배수를 위해 미세한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대부분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창호는 단열성능 우수한 미국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크 위에서 바라보는 농지 모습과 전면 조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useum of Management hanno bisogno di lion져 Vincent per la 잘 관리된 주택과 대부분 감나무가 식재된 남양의 일조건 풍부한 농지는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농촌생활에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변 토지시세에 비해 현재의 낮은 가격도 귀농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근 두공리에 조성될 계획인 청도군청이 주관하는 자연파크드림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접지역으로서 집가상승 등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가받아 정축한 일청 부분은 약 5.3평으로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건축후 지금까지 잘 관리한 주택으로 조금의 하자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제외한 일부 토지만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귀농의 목적이 아니고 가까운 친지 분들이 함께 건축하시거나 농막을 놓으시고 주말농장을 경영하시기에도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전체 모습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내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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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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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